6. 인민의 품 3중으로 된 적의 보초서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우리가 그 운명적인 밤에 선택한 수경지는 웃설미가 없고 벽체만 남아있는 다회주 코란의 불탄 집터자리였다. 그 집터자리에서 전어들은 하룻밤과 엉근 하룻낮을 내 간병을 위해 바치였다. 간병이라고 해야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모닥불을 피우고 여럿이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아 순번을 정해놓고 옷 바꿔가며 나의 손발을 주물러주는 것이었다. 16명 중 일본은 만주국의 호족 등록을 하지 않고 산다는 조선사람들의 집을 찾으려고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종일 산발을 헤매었다. 그러나 일본 군경들과 만주국 관원들의 눈을 피해 세상을 덩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밤중에야 잔나무, 번나무, 분비나무들이 울창한 너야령 산중턱의 대고연한 수림 속에서 귀털집을 한 채 발견하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들 속에 다회주의 외딴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저택주 노인네 집이었다. 회상실기 부디 만년장수하시라를 쓴 제일아 어머니는 저택주 노인의 만며느리이다. 산중턱 밀림 속에는 자그마한 물도랑을 사이에 두고 크기와 외형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단간 귀털집이 두 채 있었다. 도랑 북쪽 산자랑 밑의 귀털집에서는 저 노인 부초가 맏아들 조욱 내외와 선자선녀들을 데리고 아홉 식구가 살고 있었으며 도랑 남쪽 귀털집에서는 저 노인의 둘째 아들 조경인의 다섯 식구가 거처하고 있었다. 수녀가 너무 낮아서 귀털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땅골막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림직한 집들이었다. 두 집 지붕에는 흙을 두툼하게 씌우고 잔설나무들을 여러 그루 심었는데 이것은 집의 존재 자체를 비밀에 붙여두려는 일정의 위장술이었다. 우리 정찰저가 제때 집을 찾아내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한 것은 위장 때문이었다. 노야령을 오가는 길선들은 다혜주의 이름모를 산중턱에 자기네가 살고 있다는 자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특이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두 집의 주소를 아는 것은 다만 덕만과 북만 사이를 오가면서 연락 임무를 수행한 세 사람뿐이라고 한다. 우리 정찰저 성원들이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자 저택주 노인은 아들 저옥과 손자 저영선의 등을 떠밀며 김일성 대장님께서 병원에 계신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분께서 조칸 때문에 고생하시다니 될 말이냐 어서 가서 유격대원들을 모셔오라고 불같은 용을 내리었다. 며느리 최희라더러는 물도 끓이고 미움도 쓰라고 하였다. 저택주 노인의 집에서부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는 지름길로 20리가 넘었다. 저옥과 저영선이 정찰저 성원들과 함께 우리의 수경제에 당도하였을 때 원정대원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헌수상태에 빠진 나를 위해 밥통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나를 업고 저택주 노인의 집으로 향하였다. 왈람이는 후위에서 서울까지로 발자국을 메꾸었다. 서식적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다는 저택주 노인은 한응권 중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김대장의 병은 과로와 영양실조, 지나친 냉으로부터 생긴 촉한이라는 중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것과 그러나 몸을 돕게 하고 땀을 많이 내면 사흘 안팎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장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사불성으로 계시는 것은 몸에 혈맥이 잘 통하지 않는 데 까닭이 있어다. 혈맥만 잘 통하면 알또리가 있으니 걱정들 말고 우리 둘째 네 집에 가서 푹 쉬어다. 노인이 며느리와 함께 내 손발과 발다리를 주무르며 한응권 중대장을 향해 한 말이었다. 며칠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가운데 두고 우거지상이 되어 앉아있던 원정대원들은 그 한마디 말에 힘을 얻었다. 원정대원들은 노인의 말대로 저용선을 앞세우고 도랑 건너편에 있는 저경이네 집으로 갔다. 내 곁에는 저택주 일가 사람들과 허위병 두 명만 남았다. 저택주 노인은 끓는 물에 꿀을 반사발 가량 타서 나에게 주고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손을 대보면서 이따금씩 내 병세를 가늠해 보았다. 조금 후에는 꿀물에 탄 미움을 권하였다. 그날 밤 노인과 함께 병시중을 들던 허위병들의 말에 의하면 내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미움을 먹은 다음이며 그때부터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화창한 봄대기마냥 머릿속이 쩍 열리고 몸과 마음은 섬털같이 우우로우로만 가볍게 떠가는 듯 싶었다. 내 주위에는 개가죽을 깐 발구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지루하게 이어지던 수림 속의 설경도 눈보라도 추위도 귓전을 때리던 추격의 정소리도 없었다. 머리를 아프게 당치던 동통과 오한 고열은 더더구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를 사지판에 밀어놓고 오만가지 행악을 다하던 병이 이렇게도 깨끗이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부웅하는 문풍지 소리는 뒤틀라주를 떠나던 날 노야령 산정에서 맞다들었던 쌍여 비행기의 팔동기 소리 같기도 하였다. 내 눈은 희슥희슥한 장미 밑에서 부드럽게 나를 굽어보는 낯설은 늙은이의 눈과 마주쳤다. 나의 바른 편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있는 장알박인 노인의 손에서는 유년 시절의 내 이마와 볼에 곧잘 와닿던 만경대 할아버지의 언기가 느껴졌다. 이게 어디입니까. 나는 나를 굽어보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노인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그 한마디의 물음은 노인의 얼굴에서 말이나 글로서는 다 그려낼 수 없는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늙은이의 입가에 엇비스듬히 빗겨있는 웃음기는 순식간에 볼과 눈가이로 퍼져가 땅과 같이 유순하고 땅과 같이 순박한 주름투성의 얼굴을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일생에서 그처럼 순결하고 믿어온 얼굴을 처음 보는 듯하였다. 노인의 옆에 조각상처럼 앉아있던 왈람이가 눈물을 왈칵 써두면서 원정대원들이 사선을 해치고 시페리인즈의 먹재소로부터 이곳 다회주의 골짜기에 이를 때까지의 전말을 단숨에 설명해 주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대개 덕분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니요다. 김대장은 하늘이 낸 장수이니 이 귀틀집에 와서 소생한 건 우리 집 덕이 아니라 천명이오다. 저택조 노인은 그 순간 내 명이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지긴 한 것처럼 머리를 치워들고 천정적을 쳐다보았다. 노인의 그 말은 내 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하였다. 할아버지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나를 하늘이 낸 장수에 비기는 건 너무 과분한 평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장수가 아니라 이름 없는 농사꾼의 집에서 태어난 인민의 아들이고 선자입니다. 조선의 군사로서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습니다. 그건 난댈 소리여다. 김대장이 얼마나 큰 전공을 세웠는가 하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다. 내 비록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 와서 부대기를 읽으며 군군이 살아가는 보러지 같은 몸이지만 덩북 삼성에서 돌아가는 풍문은 다 듣고 있어다. 얘들아 이분이 바로 재작년 가을에 조선군대를 거느리고 어사령 내 부대하고 같이 동령현성을 쳤다는 그 유명한 김대장이시다. 난레졸들을 하거라. 노인은 내가 소생했다는 왈람의 전가를 받고 새벽 잠자리에서 뛰쳐 일어난 유격대원들과 함께 북문으로 쓰러들어오는 자선들을 보고 열띤 목소리로 분부했다. 나는 이불 밑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관청의 허적 등본에도 오르지 않고 우체부들도 다니지 않는 심산의 귀틀집에서는 때아닌 웃음소리가 간단없이 울렸다. 지금은 이렇게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지만 적의 사면 포위 속에서 고생할 때는 참말로 앞이 막막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김태권 소대장이 눈물이 글성에서 하는 말이었다. 나 때문에 동무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 동무들이 남아 죽지 않고 남았으니 그것도 천행이오. 내 백발이 될 때까지 동무들의 운공을 잊지 않겠소. 나는 그때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전우들의 모습을 깊이 새겨두었다. 지금도 그 얼굴들은 나의 기억 속에서 50여 년 전 그날처럼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름만은 절반 이상 잊어버렸다. 이름 석자만이라도 후세에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넋은 기억력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 그 열여섯 명의 이름 후에는 반세기 이상을 휘아리는 지난 날의 노정에서 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러저러하게 인연을 맺은 수천수만의 이름들이 갈래를 찾아낼 수 없게 돈노이였다. 우리 항일혁명사의 신부에 묻혀있는 그 개개의 이름들을 일일이 채취해내자면 역사기록에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다. 우리는 그 무슨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항일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라 근로인민 대중이 주인으로 될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운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실만으로서는 자기를 합리화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자기를 사지에서 구원해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전우들의 이름을 단수 이상이나 망각한 지난 날의 빨치산 대장이 아닌가.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인데 이런 막바지까지 쫓겨오셨습니까? 나는 핏줄이 시뻘하게 두드러져 오른 저택주 노인의 갈키같은 손등에 손을 얹고 온군 반세기의 정치사가 거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노인의 주글주글한 얼굴을 연민의 정에 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내 고향이야, 무산군 삼장면 입지요. 일본놈들 등살이 견딜 수 없어. 스물아홉 살 때 고향 땅을 떠나 화룡 땅으로 건너왔소다. 소노인의 쓸쓸한 대답이었다. 두만강을 건넌 그 해부터 노인은 근 30년 동안 꼬박 소장농사를 하였다. 60만세 사건이 있었다는 다음 다음 해에 노인의 일가는 노야령을 넘어와 일본 도전공사에서 등록해놓은 묵밭을 일국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에는 조선의 망국사와 더불어 영락된 한 농가의 기구한 순환의 역사가 영화 화면처럼 방불하게 펼쳐졌다. 노야령을 넘어온 저택주 노인이 처음으로 울장을 받고 주춧돌을 다듬어 세운 마을은 조선사람의 집 세 집, 중국사람의 집 다섯 집이 사는 다회주라는 동네였다. 그 후 조선사람의 집은 열 집으로 늘어나 이 한적한 벽천에도 반일자위대, 분여회, 소년선봉대, 아동단과 같은 조직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9.18 사변의 여파는 이 모든 조직들을 한꺼번에 형체도 없이 쓸어버렸다. 터벌의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불타버린 집터자리에 다시 새 집을 짓고 줄기차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1933년 봄에 두 번째 차마가 다회주를 휩쓸었다. 집들은 또다시 화염 속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불 속에서 재가 되었다. 1934년 봄에 저택주 일가는 다회주에서 30리가량 떨어진 노야령의 깊은 산중에 귀틀집을 짓고 그리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꿀물에 탄 접살미움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그 집이었다. 저 노인 내 아홉 식구는 집에서 20리나 되는 골 오기에 내려가 자그마한 농막을 짓고 부대를 일구었다. 일선이 딸리는 농번기에는 시간을 아끼느라고 언 식구가 그 농막에서 침식을 하였다. 곡식이 익는 차재로 잽싸게 거둬들였다가는 등찜으로 져서 산막까지 날라다가 땅굴에 묻어두고 발방알을 찌어 야금야금 먹었다. 소박하고 원시적인 자급자적의 경제였지만 저택주 노인은 거기에 만족하였다. 노인내가 쌀찜을 지고 명한 시가로 가는 것은 단지 교환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천, 신발, 성냥, 소금, 바느실 따위의 물건들을 구하자면 시장 거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밖에는 외계와의 연계가 없었다. 도시 문명은 행길도 없고, 참아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 외로운 막바지에 감히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였다. 아이들은 교육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전어인의 훈계가 교육을 대신하였고, 최일아 어머니의 옛말과 열 손가락에도 채 차지 않는 노래가락이 문학예술을 대신하였다. 할아버지, 인적도 없는 이 외진 산 중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울분에 가까운 격렬한 감정을 체험하면서 노인에게 논지시 물었다. 저 노인은 그 말을 듣자 쓸쓸하게 웃었다. 적적하다는 거야. 더 이럴 때가 없지요. 그렇지만 외놈들 꼬락손이를 보지 않고 사하니 살만 푹푹 찌는 것 같소다. 율또국이면 얘보다 더 좋겠소다. 그 율또국이라는 말에 내 가슴은 아프게 조여들었다. 이 궁벽한 막바지를 어떻게 율또국에 비길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조선민족의 리상이 고작 이런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졌단 말인가. 일본은 이민을 보내어 조선이 기름진 땅을 가로타고 왔는데 우리 동포들은 황량한 만주 땅에 와서까지 이런 쥐구멍같이 답답한 산골짜기에서 살아야 하니 세상에 감옥이 있다면 이보다도 무서운 감옥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는 감옥이었다. 보통 감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간수가 없고 울타리가 없는 것뿐이었다. 이 감옥을 지키는 최대의 간수는 일본과 만주국의 군경들이었으며 울타리는 그 군경들로부터 오는 위험이었다. 저 노인이 이 감옥을 율또국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자기 위안이었다. 자기를 속박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낙원으로 감수하는 노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저욱이 나를 실망케 하였다. 조선 사람들이 저마다 저노인식으로 현실을 감수한다면 조선은 영원히 서생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 여기를 율또국이라고까지 생각할 지경이 되었으니 조선 사람의 신세가 참으로 가공합니다. 정배사리 고장으로 이름난 삼수갑산도 아마 여기보다는 더 적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놈들이 조선과 만주 땅의 둥지를 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율또국도 대평성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이 산골에도 터벌대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노인이 내 말을 듣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심을 툭 터놓고 말했다. 저 노인은 눈썹을 실룩거리며 한참 동안 절망에 지쳐버린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악기같은 논팽이들이 이 산골에까지 달려든다면 이 세상에는 조선사람이 살만한 땅이 없지요. 빌어먹을 것 어느 놈들이 백성의 신세를 이걸로 만들어 놓았는지 나는 세고장에 이사를 갈 적마다 내국 오대신을 욕하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와 저택주 노인 사이에 오간 다마는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병상에서 일어나 산보도 하고 덕서도 하였다. 며칠 후부터는 가벼운 손노동도 하였다. 낮에는 군사정치 상악을 집행하고 밤에는 대원들과 함께 오락회를 하였다. 어락회가 벌어질 때마다 저택주 노인의 집에 거처를 정한 두세 명의 대원들은 나와 함께 물도랑 건너편에 있는 저경의 집으로 몰려갔다. 이 비접고 침침한 비난민들의 산막에서도 유격대의 일관은 왕청에 있을 때처럼 오김없이 집행되었다. 사흘인가 나흘이 지났을 때 나는 대화에 출발 명령을 내리려고 하였다. 열 네 식구나 되는 대가정에 그보다 더 많은 장정들이 얹혀서 화전농의 빈약한 쌀떡을 축내며 더부살이를 하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우그러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즉석에서 한웅권 중대장의 조항을 받았다. 그는 촉한을 앓고 난 후 몸을 차게 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자기는 그런 모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사코 나를 막아 나섰다. 지효 그는 내가 수림 속에서 산보를 하는 것까지도 반대하였다. 스무 명 가까운 장정이 하루 세 끼씩 먹는 식량은 사실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 식량공급소에서 성인들에게 주는 적량을 가지고 계산하여도 이십일이면 내가 많이의 쌀을 먹는 것으로 된다. 하여튼 그 집에 있는 식량은 우리가 거의 다 털어먹었다. 그러나 조택주 노인은 우리가 끼치는 부담 때문에 난색을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나라 군대를 잘 섬기는 것은 백성의 응당한 도래이고 직분인데 피해는 무슨 피해인가고 하면서 입도 벌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노인이 참말 대범한 늙은이었다. 최일아 어머니도 마음씨가 무더니 고운 여자였다. 화전 농사여서 흰 쌀은 없었지만 저 콩, 보리, 귀밀, 감자와 같은 잡곡으로 하루 세 끼씩 우리 구미에 맞게 밥을 맛있게 해주었다. 때로는 피지도 해주고 밥상에 막도부장도 놓아주었다. 최일아 어머니는 병으로 세약해진 나에게 고기를 먹이지 못하는 데 대하여 못내 가슴 아파하였다. 그 호초가 드러난다고 집짐승을 한 마리도 치지 않았더니 요새는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닭 같은 게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얼른 티를 해서 장군님께 대접하는 건데 백리 밖에 나가서라도 거기 좀을 사다가 대접할 생각은 간절하지만 더 볼 때 미치광이들에게 환살이 날까 봐 가지 못합니다. 에구, 세상도. 어머니의 텁텁하고 거칠거칠한 말투에서 풍기는 인정미는 유난히 따뜻하고 웅숭깊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내가 성구스럽습니다. 나도 어려서부터 푸성기와 시래기국을 먹으면서 자라난 평백성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이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소설이 없어 두부를 못하고 막도부장만 대접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막도부장과 비지덕에 살이 어르는 것 같습니다. 평안도 남정네들은 성미가 왈가당 댕가당 하다더니만 대장님은 마음씨가 비단같습니다. 집에 딸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평안도에 시집을 보낼 생각이 다 납니다. 그저 찬세가 없는 밥이지만 푹푹 많이 들고 이 집 지붕 밑에서 병을 뚝 대십시오.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최일아 어머니는 붓두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가슴을 조이곤 하였다. 밥을 다 들지 않고 중도에서 수저를 놓으면 어쩌나 해서였다. 나는 입맛이 없을 때에도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개다리 소반에 밥과 찬을 억지로 다 돌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최일아 어머니의 입가에는 느슨한 웃음기가 내비치곤 하였다. 인민이 우리에게 바치는 정이란 참말로 깨끗하고 구김살이 없었다. 만일 그 정을 강물이나 시냇물에 비길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청류나 억류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 정은 길이로서도 잴 수 없고 무게로서도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한 것이다. 인민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다. 지난 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인생의 첫째가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고 증복이 될 수 있다. 저택주 일가의 꾸준한 지성으로 내 건강은 빨리 회복되었다. 나는 한웅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책을 자주 하였다. 어떤 날은 이 집 식구들을 도와 나무도 패주고 달방아도 찌워주었다. 우리가 다해주 고란에 들어와 조노인 일가의 지성어린 간호를 받은 때로부터 온 십여일이라는 시일이 지나갔다. 나는 유격구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왕청을 떠난 것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달수로 따지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유격구에서 무슨 사변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원정대가 왕청으로 돌아갈 때는 유격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겠는지 나로서는 그것임없이 궁금하였다. 장례를 생각하면 어쩐지 미심쩍은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발도하자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동만에서 온 통신원들은 숙반공작 바람에 간도지방 민심이 매우 서연해졌다고 여러 번 암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반민생단 멍둥이의 혁명진지가 다 녹아난다고 분염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숙청사업이 좀 더 본격화되면 유격근거지가 한두 해 안팎에 거둘날 것 같다고 하였다. 유격구에 돌아가 극자적인 반민생단 투쟁으로 하여 빚어진 후과를 하루빨리 수습해야겠다는 결심은 내 마음속에서 나날이 굳어져갔다. 어느 날 수림석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던 나는 한웅권 중대장에게 그 결심을 알리려고 저경인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중대장은 저경인의 집 근처에 있는 나무 등고로에 앉아 북녘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앞가슴의 두 팔을 옷가로 모아붙이고 먹조품과 같이 뚝뚝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의 채취에서는 누구도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그 어떤 강렬하고도 애달픈 감회가 느껴졌다. 내가 가까이에 다가가자 하는 거는 급히 눈곱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중대장의 눈원저리가 불구레해진 것을 보고 섬찍한 생각이 들었다. 밤사이에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인 아닐까. 아니면 저 억대우 같은 사나이에게 누구에게도 더 넣지 못할 그 어떤 고뇌라도 있는 게 아닐까. 중대장, 한웅권이 답지 않게 아침부터 웬일이요. 나는 한웅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웅권은 웬일인지 나를 치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중대장은 물개어린 눈을 쓴 보기고 나서 한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뜨직뜨직 말했다. 수십 명이나 북만에 갔다가 열여섯 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으니. 그게 어떻게 꾸린 중대입니까. 나는 그와 함께 오중대를 꾸리던 나날들을 뜨겁게 회고하였다. 오중대는 심리평에 주둔하고 있던 왕청 이중대에서 갈라져 나온 신설중대였다. 나는 이중대 일부대원들을 데리고 라자구 지방에 가서 새로운 청년들로 대호를 확대하였는데 이런 공정을 거쳐 꾸려진 것이 바로 한웅권이 지휘하는 오중대였다. 왕청 오중대는 나의 친설중대이기도 하였다. 나는 대대와 연대를 지휘하던 나날에도 항상 이 오중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적구 결안작전을 진행하였다. 왕청 오중대는 덕만의 모든 유격부대들 가운데서도 전투력이 제일 강하고 전투 경험이 가장 풍부한 정의 부대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중대가 적지 않은 희생을 내고 피거리 상접한 모습으로 유격구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한웅권이 머리를 움켜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중대가 당한 선실을 생각하면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이오. 하지만 나는 북만동무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였다는 데서 큰 위안을 받고 있어. 하기야 소득도 컸지. 흥건동무, 피는 헛되지 않는 법이오. 이제 다시 대화를 누리고 전우들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 냅시다. 내가 한웅권에게 한 이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한웅권은 입술을 꾹 다물고 북적하늘을 그냥 고집스럽게 바라보았다. 한두 마디의 위로로 아물릴 상처가 아니었다. 깊이와 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사나이들의 비애인 것 같다. 한웅권의 침묵은 나를 실망케 하거나 너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배가해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저택주 노인의 만료를 무릅쓰고 배호의 출발 명령을 내리었다.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규틀집 앞에 정렬해선 일행의 표정은 잠옷 그놈아였다. 할아버지, 나는 높여서 이 댁에 왔다가 두 발로 걸어서 유격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댁이 아니었더라면 병도 거치지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 언제든지 이 신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 노인 일가에 대한 고마움을 그보다 더 절절한 말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격정의 크기와 언어의 무력은 서로 정비리하는지도 모르겠다. 저 노인은 내 말을 매우 성구스럽게 받아들였다. 거기 한 점도 대접해드리지 못한 백성인데 칭찬이 너무 과하오다. 김대장을 더 오래 모시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한수롭소다. 그렇지만 조선을 위해서 빨리 가야 할 걸음이니 굳이 막지는 않겠소다.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도 이 산골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장만 빛서다. 살 길을 찾아온 이국 땅에서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하니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큽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제 햇빛을 보면서 살게 될 날은 꼭 옵니다. 봄이 되면 놈들의 토벌이 심해지고 이 고란에서도 청소리가 잦아지겠는데 고생스럽겠지만 라자구 쪽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혁명바람이 센 곳이니 여기보다는 거기가 안전할 겁니다. 나는 이런 부탁을 남기고 다회주의 고란을 떠났다. 최일아 어머니는 그때 우리의 배낭 속에 밤새워 저와 보리를 찌이코 쓸어서 마련한 3일분의 길량식을 넣어주었고, 본나무 껍질에 거추장과 죄기밥을 싸서 도정식사까지 갖추어주었다. 어머니의 맏아들 저 용서는 노야령 눈무지를 해치며 우리를 8인구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 후 저노인의 집 근처에서는 토벌대의 청소리가 자주 울렸다. 우리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밤중에 식량과 혼합가지들을 대충 싸가지고 은밀히 다회주를 떠난 저노인 일가는 태평구로 이사하여 거기서 소작살이를 시작하였다. 나는 그해 1935년, 그해 6월 대평구에서 이 일가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았다. 노흑산에서 악질적인 정안군 부대를 괴멸시킨 동만의 원정부대는 그때 대평구 건너편 마을인 신툰자에 머물러 있으면서 맹렬한 군중공작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는 대평구 마을에도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회주 고란에서 저노인 일가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우연히 저택주노인을 만나보고 나에게 그 사연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날로 저택주노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반년 전에는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엎여서 노인의 집에 갔던 나였다. 내 곁에는 북만의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친 16명의 대원들밖에 없었었다. 하지만 그날은 16명이 아니라 대부대를 거느리고 원기왕성한 몸으로 노인을 찾아갔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람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살뜰히 돌봐준 생명의 운인들. 그런 운인들한테로 가는 걸음치고는 우리의 행장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헐가분하였다. 내 수중에는 몇 군의 고기와 한두 달 동안의 농량을 버틸 만한 얼마간의 돈밖에 없었다. 그 몇 군의 고기가 몇 십 마리의 가축이 되고 그 몇 푼의 돈이 한 달 구지의 금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흐뭇하겠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덕을 덕으로 풍족하게 갚지 못할 때의 그 부끄럽고 성구스러운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가슴을 쭉 펴고 활기있게 걸음을 재촉했다. 보따리는 빈약해도 우리는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행운을 지니지 않았는가. 나도 무사하고 전호인 일가도 죄다 건재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인가. 가난의 자취가 역력한 초라한 사랑방. 그 사랑방에서 헌 누대기를 걸치고 비비닭거리는 열아문용의 대식구. 궁상은 극에 이르렀건만 나를 맞이하는 이 일가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떨기떨기 피어났다. 나는 터방떠루에 걸터앉아 노인과 함께 회포를 나눴다. 노인의 호기심은 정안군을 여정낸 혁명군의 전과에 쏠렸고 나의 관심은 전호인 일가의 경제적 궁핍에 쏠렸다. 할아버지, 소도 없이 농사는 어떻게 짓고 뗄나무는 어떻게 해옵니까? 이것은 내가 다회의 주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걱정하던 문제였다. 인력으로 해내어다. 열네 명 모두가 소가 되고 말이 되어 가대기도 끌고 나무찜도 찝지요. 육시평생 등에 짊어지고 다닌 가난을 덜지도 보태지도 않고 예사롭게 말하는 전호인의 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도 대범해 보였다. 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이 어석하시겠습니까? 고생이야 막심압지요. 그렇지만 땅을 뚜지는 고생이 아무리 큰들 김장군이 겪는 갓난신고보다야 더 크겠습니까? 요새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어깨가 우쓱해서 다닙니다. 무슨 경사라도 생겼습니까? 김장군 군대가 외놈들을 연거포 탑세기니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렇지요. 혁명군이 자꾸 이긴다는 소문에 배고픔 같은 것 즈음은 꿈만해지요다. 다회주에서 김장군을 바래줄 때만 해도 난 눈앞이 캄캄했소다. 우리 집 식구만큼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을 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어제 녹산에서 개선하는 것을 보니 김장군의 군사가 몇백 명이나 되더란 말이오다. 그래서 난 서옥으로 이제는 됐다. 자선이 이겼다고 무릎을 쳤소다. 다회주에서 살 때만 해도 민생문제를 많이 논하던 전호인이 그날은 놀랍게도 혁명군의 전과와 관련된 한 가지 화제에만 관심을 표시하였다. 세월은 그를 반년 사이에 딴 사람처럼 변모시키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침을 뱉고 돌아선 무기력하고 무조항적인 운둔자로부터 자기가 결별하고 떠나간 생활의 한복판에 다시 돌아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낙천가로 변하였다. 군대가 싸움을 잘하면 인민의 배짱이 커지는구나. 이것은 그날 전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아앉았던 충격이었다. 나는 노인의 집을 떠날 때 살림에 보태 쓸 수 있는 용돈을 얼마간 남기고 다음 날에는 대원들을 파견하여 녹산 전투에서 노액한 백마 한 피를 보내주었다. 좀 여인 말이기는 하지만 살을 잘 찌워서 역축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었다. 전호인 일가가 나에게 바친 정성에 비기면 너무나도 빈약한 보상이었다. 돈이나 재물 같은 것만으로는 이 일가의 진 빚을 후이 갚을 수 없었다. 파란 많은 운명의 숨바꼭질은 그 후 나와 저택주 일가를 연결시켜주고 있던 혈연의 실마리를 끊어놓았다. 그 당시에 나의 주되는 활동 무대는 백두산 지구였다. 백두산 지구에 나온 후로는 태평구 마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내가 전호인 일가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은 1959년 가을이었다.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었던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영안땅에서 최일아 어머니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나에게로 날아왔다. 수십 년 동안 행처를 몰라 안타깝게 수소문하던 은인 중의 은인들이 비록 지구의 다른 지경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서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 당장이라도 영안땅에 뛰어가 은인들에게 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선열들의 꿈이 꽃피고 있는 저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세월이 있게 뒤덮인 지난날의 발자취들을 뒤돌아보며 쌓이고 쌓였던 그림을 한껏 터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와 그 일가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장벽이 가로노여 있었다. 복잡한 절차와 수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봉. 하지만 이런 장에도 그 상봉을 일구월심으로 기다리는 나의 열정에 찬바람을 끼얹지는 못하였다. 나는 단 몇 달 동안만이라도 보통 여권을 가진 평민이 되어 빨치산 시절처럼 지하적을 신고 행전을 치고 배낭을 메고 죄기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바지까랭이를 걷어올리고 무릎을 치는 강화도 거누면서 처먹에 묻힌 지난날의 격전장도 돌아보고 전우들의 무덤에 잔디도 떠옮기고 나를 목숨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준 은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싶었다. 평민생활에 대한 동경과 향수는 어떤 정객에게나 다 있는 모양이다. 국가관리를 책임진 수반이 평민생활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조금도 없다. 해방 후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과 소련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었다. 만주와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방에는 내가 만나보아야 할 전우들과 운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수반이라는 공식적 직무는 매번 나로 하여금 방문 일정에 사사로운 것을 포함시킬 수 없게 하였다. 나의 온 신경은 항일, 항미의 두 대전에서 파괴되고 용락된 저국을 재건하는 대로만 쏠리였었다. 내가 만일 보통 국민의 자격으로 소련이나 중국을 방문하였더라면 항일전쟁 시기의 연거자들을 그닥 어렵지 않게 만나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따금씩 평민생활을 동경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나라를 용도하는 국가수반이 일상생활에서 구속을 느낀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릴 것이다. 내가 어느 지방에 현지 지도를 가려고 하면 어떤 일꾼들은 수령님 그 지방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내가 아무아무대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겠다고 하면 수령님 그쪽은 진포리니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저국, 배구 속에서 자립의 깃발을 들고 우람하게 일 떠서는 저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시 일가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 최일아 어머니가 저국으로 돌아온 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세계가 명명한 제1동포들의 귀국 시련으로 옴나라가 들끓던 역사적인 격동기였다. 이 격동적인 흐름을 타고 저시 일가 사람들도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 당시 최일아 어머니의 연세는 67살이었다. 타회주 고란의 음달에 쌓여있던 장설이 그대로 얹혀졌는가. 어머니의 머리칼은 희긋흐긋한 백설로 덮여있었다. 양세봉의 부인처럼 그도 처음에는 내 손을 붙잡고 울기만 하였다. 어머니, 이 기쁜 날 왜 우십니까?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물을 훔쳐드리려고 손수건을 꺼내자 최일아 어머니는 눈 온저리에 옷걸음을 가져다 댔다. 수상님께서 저칸 때문에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내 고생이야 고생이랄 게 있습니까? 진짜 고생이야 어머니하고 저택주 할아버지가 했지요.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저국이 해방된 다음 만주의 사람들을 보내서 일가 분들을 그냥 찾았습니다. 우리가 태평구에서 헤어진 게 아마 1935년 여름이었죠. 터벌이 심해서 명안으로 가셨다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마를 가지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그것으로 명주를 이었었지요. 수상님께서 주신 그 백마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백마가 운을 냈다니 나도 기쁩니다. 저택주 할아버지가 1953년의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내내 수상님 말만 했습니다. 미국 비행기들이 평양을 벗격했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면 김일송 장군님께서 무고하셔야겠는데 장군님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 하면서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저택주 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건강을 추건했다는 최일아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인민의 정이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에게 바치는 인민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랑은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내일로 승화되며 그 어떤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태색하지 않고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영원한 것이었다. 7년만 더 살아계셨으면 저국에 오시는 건데 조택주 할아버지가 정말 애숙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다 외주의 그 깃털집을 생각하곤 합니다. 거기에 도로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산골에 다시 가서 살 것 같지 못합니다. 그 산골에야 왜 다시 가겠습니까? 일평생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자식들 더욱더 보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죠. 내가 어머니의 집을 잡아주겠습니다. 1961년 4월 15일 나의 생일 49돌스를 축하하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최이라 어머니는 나에게 만년필 한 대를 선물하였다. 그때 그는 몹시 수집어하면서 자기가 마련한 기념품에 이런 주석을 달았다. 수상님 수상님께서 우리 집에 주신 그 백마가 이 만년필이 되었습니다. 수상님 분부대로 백마를 살찌어 농사를 지었는데 놈들이 군마로 끌어갈까 봐 소와 바꾸었습니다. 그 소 덕분에 온 집안이 먹고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그 소를 합작사에 넣었습니다. 저국으로 나올 때 소값을 찾아서 이 만년필을 샀습니다. 수상님께서 보시는 일이 잘 되고 부디 만년장수하시라고 만년필을 드리오니 저의 성의로 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나는 백마가 만년필으로 되기까지 저택주 일가가 걸어온 노정우에 압축되어 있는 우리 인민의 순한 많은 민족사에 대하여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더듬어 보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의 부탁대로 오래오래 살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그해 8월 15일 온 나라 가정들이 광복절 열여섯돌쏠 기념하고 있을 때 나는 대동강 기슬계 자리 잡은 최일아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신접살림의 청신한 기운이 강하게 풍기는 방들에서는 명절을 즐기는 이일과 아이들의 방울을 굴리는 것 같은 웃음소리가 넘쳐오르고 있었다. 그 집은 작가들과 항일혁명 투사들을 위해 내가 직접 도를 잡아주고 설계도면까지 보아준 아파트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평양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아파트가 없었다. 평양 사람들은 최일아 어머니의 집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경상동 일대를 달갈도란자 위에 비기고 있다. 어머니, 집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고 말고요. 내 평생에 이런 좋은 집은 처음입니다. 최일아 어머니는 새 집의 전망을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대동강 쪽으로 묘원한 창문을 활짝 열어제켰다. 강바람이 서늘없게 불어들어와 고생 속에 새어버린 어머니의 흰머리 어리들을 가볍게 들춰놓았다. 한평생 두메산골에서만 살아오신 어머니기에 강기슬게 집을 잡아줬는데 혹시 산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 대동강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변살림에 살이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지 알겠습니까? 다회의 주가 사람 못살 막바지이긴 했지만 공기가 좋았죠. 산공기가 그리워질 때면 모란봉이랑 올라가십시오. 산을 그리워할 것 같아서 모란봉 가까이의 집을 정했으니 산보랑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지우면 어머니를 새 집에 또 모시겠습니다. 수상님, 저희들은 이 집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수상님 가까이에서 살면 됩니다. 최일아 어머니는 현관 밖까지 따라 나와 나를 바래주었다. 내가 작별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어머니는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수상님, 수상님 곁에 용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맥락도 없는 그 물음에 오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의사들이야 많지요. 왜 그러십니까? 수상님께서 척한 때문에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런 몹쓸 병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설사 그런 중병이 다시 온 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척한을 잘 고치는 최일아 어머니가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최일아 어머니와 헤어진 나는 명상에 잠겨 명절 분위기로 흥성거리는 수도의 중심거리들을 오래오래 돌아보았다. 2만 세대 운동의 봉화가 타올랐던 승리거리, 인민군거리와 함께 평양의 중심거리들은 품격 있는 공공건물들과 다층 아파트들로 자기의 면모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전후 8회 동안 수만 명의 수도시민들이 토굴집에서 나와 벚꽃건설의 경향곡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파트들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건설은 아직 첫 시작을 뗀 데 불과하였다. 수도시민의 과반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명 이전의 초라한 움집들과 단간집들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항일항미의 불바다 속에서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온 사람들이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찬바람을 많이 맞고 끼니를 많이 굶어본 인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집들을 더 많이 짓고 좋은 촌을 더 많이 짜내고 좋은 학교들과 휴양서들과 병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 그리고 이국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을 더 많이 데려오자. 이것이 나를 척한에서 구원해주고 사지에서 건져준 인민을 위해 내가 할 한 생의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일아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이미 고인이 되어 애국열산웅에 묻혔다. 우리를 8인구까지 안내해주던 어머니의 아들 조용선과 물심부름을 해주던 딸은 벌써 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이 광복된 저국에서 후반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양에서 다회주까지는 수천리이다. 장설로 도피였던 그 한적한 골짜기에 작별인사를 남기고 떠난 때로부터 온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나운 서란풍으로부터 전호인의 외로운 산막을 보호해주던 밀림의 설레임소리는 오늘도 내 기전에서 쉼없이 울리고 있다.